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뱀입니다. 멘토렛 뱀즈 주문시장인데요. 멘토렛 뱀즈는 남성을 위한 기초하션룸이고 특히나 딥 모이스 페이셜 크림을 위한 그 크림은 그 크림은 그 크림을 위한 기초하셔도 됩니다. 아주 좋은 모습이었는데 모습이 아주 좋고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건조되는데 그래서 그 제품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건조한 분 아니라면 그 모습이 조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올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영받게 하는 그런 흥미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너무 우주하지 않았지만 그냥 CG나 그런 컨셉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사도 좀 재미있게 추억할 때 또 우회들하고 났습니다. 또 혼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사실 생활을 해서 공간을 갖던 게 있었는데 그런 운동을 하면서 한정도 되게 재밌게 촬영했었고 그래서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 기초하셔도 됩니다. 저는 이 기초하는 경우는 해외 사퇴국에 posição 차이 많이 달리고 영어 제작도 하고 그러면서 수아스에 담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악한 지왕에 갈등도 있거든요. 그러나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해서 너무 이제 모습을 좀 바르고 그래서 사실 제가 관리를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보다 매니깐 이런 기초하션분들을 좀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초 상품을 좋지 않았으면 피부가 좀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처럼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냥 코스 제품이나 기초 상품을 아주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 만나요 감사합니다.